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인터넷 없이 앱 안 깔고 앱도 안 깔고 인터넷도 없이 제가 게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네이버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네이버가 없기 때문에 전 네이버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걸 눌러서 하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시간에 눌러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네이버로 이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알려줬어요 이 게임은 엄청 간단해요 이렇게 인터넷 없이 네이버에 들어가면 인터넷 연결 없음이라고 나와있고 공룡이 위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공룡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공룡이 움직여요 그러면 선인장을 피하시면 되는 건데요 펌펌 간단한 게임이지만 교독하게 돼요 어떻게 피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화면을 클릭하시면 금방 쉽게 점프가 돼요 저의 최고 기록이 2,210인데 네 연수의 최고 기록은 2,210이라고 하네요 정말 많이 봤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인터넷 없을 때 아주 간단하게 할 거 없을 때 해도 좋을 거 같네요 이렇게 화면만 이렇게 잘 터치하면 돼요 선인장을 피하는 게임이니까 선인장을 피해서 화면을 터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앱 안 깔아도 되고 그냥 네이버만 들어가서 뭐 인터넷에 인터넷에 데이터 같은 거 없어서 하면 금방 되거든요 금방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공룡이 인터넷 연결 없음 그래서 그냥 공룡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공룡 아무데나 터치하면 안 되고 아이고 아무데나 터치하면 안 되고요 잘 이거 공룡을 딱 눌러주시면 돼요 네 오늘은 제가 인터넷 없이 간단하게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녕